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촬영하러 이동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아요 8월 스타트일 첫 촬영 아메리카노? 굿 아 근데 촬영 장소가 경기도 남양주입니다 와우 꽤 멀어요 꽤 멀어요 아 그리고 이거는 이 촬영은 단편영화 그쪽의 계열로 촬영하러 이동하고 있어요 뭐 의상이나 뭐 그런 것들은 거기 업체에서 제작팀에서 다 지원해 주신다고 해가지고 프리하게 이동하고 있어요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 음 경기도 남양주라 촬영지가 경기도 남양주라서 우선 중간 지점 뭐 건대 입구에서 다 같이 모여서 픽업 한 다음 다 같이 남양주로 이동해서 촬영할 예정입니다 거기에서 뭐 엄청 오래 오래 찍을 거 같아요 엄청 오래 찍을 거 같아요 예상 종료 시간은 내일 새벽 입니다 아 힘들겠다 뭐 어떻게 했어요 버텨야지 아무튼 조심히 이동 하고 조심히 촬영 하고 조심히 코로나 코로나 안 걸리게 어 매우 매우 조심하게 행동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동해 볼게요 오 지금 건대에 잘 도착했습니다 지금 픽업 받으러 이동하고 있어요 아 너무 높다 아 너무 높다 5 5 주연료를 지금 수연료를 1 오 인기 Если 인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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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ust kidding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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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